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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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두두카에 벌써 선수가 몇 명이나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예보며 는 아 우스 클럽원에 지금 멋진 지고 여기 스크 송용준 선수가 지금 조카 들어왔고 그러고 이지혁 선수도 2 카드 들어왔고 그러고 노준혁 선수도 2 칼 들어왔어요 지금 거의 뭐 그냥 뭐 두두카 뭐 이제 스쿼드 버킹 오늘 게임을 용준이 랑 재혁이는 아직 잘 모르겠고 용어준이랑 기술은 게임할 겁니다 기수가 저한테 카톡이 왔거든요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 왔었는데 새끼 지금 그 요즘 마탱이 가는지 왜 체대 갈 그냥 아예 비니 수준이 아니라 그냥 병기 아 에 여보세요 예 전학생 응원 헤헤 예 안 기도죠 해 국내 아 가거 기지 뭐 모함 예 워 이지혁 모함 이지혁 모함 он 뭐야 이지혁 이지혁 이예요 예 여보세요 야 재혁아 누구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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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없어요 잊을 할 만 하니까 다 누가 누군 소리는 모르겠어 누구없어요 그렇게 사면되죠 아 김키스 흐흐흐흐하! 야 용준 목소리 안들리랩 아!! 찌질병 뭐야 아 근데 야 근데 너네 같이 있어 가지고 들려 흫 안들려 어 아니 근데 들려헿 안 들리는데 들렴 아니 우리같은데 들린다고 어 불어버리쎄요 불러버리쎄요 야 이정도면 순태형도 불러야되는거 아냐? 찍어줘용 빨리 가용 빨리 가용 찍어줘용 찍어줘용 막자해줄게용 막자해줄게용 뽀뽀하세요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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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내도야 아아아악 야 뭐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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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록 1등 찍으세요 빨리 가용 빨리 가용 빨리 가용 뭐하세요 뭐하세요 빨리 가용 막았어 형 막았어 형 야 직부가용 직부가용 역드립 이이이rav 기수가 좋아하는 맵이다 아 박아십냥 야이ążева ㅋ 야 빨리 누가 화면 판넬 들어 판넬 들어 빨리 판넬 으허헣허헣헣헣헣허휴헣헣헣흐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 여기 세대갈만 몇 명 이예요 야 세대 갈 만 몇 명이예요? 다른 애도 좀 따라 하세용 아니 제형님 왜 리브 샌드박스 카트 타고 있어요? 1등 잡아요 x3 막아요! 막아요 x3 다 막아요 아 퍼백해야죠! 끊었어요 야야야 저쪽 반대편에 클럽에 계신분들 방송중이라는데 시청자분이 내 방에 와가지고 너무 하시다고 끊었어요 소리 이제 팡톡까지 박히는거에요? 그런거 같았어요 아까 아니 말 말고도 카톡에서도 그러잖아요 끊었어요 아 그건 좀 아이템하는데 그러면 막 고추 졌어요 이래요? 잠뻔하세요 아우 야 저기 진짜 누구세요? 아 이거 왜 맥크로 못침 이거? 사침은 조져야돼용 내 사침 일러가요 어딨어 형 내 사침 아 막았어요 막았어요 아 아 막혔어요 뭐 형 형 아니 아니 뭐 진짜 두죽아 클럽인거에요? 왜 왜 아 쟤 너 왜 쪼두카 클럽이냐고 형 뭐야? 뷍이요? 아우 아 분신이에요 아 분신 아니에요? 아 분신이요? 에에에에에 사실 저게 나에요 짝보요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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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보가 안먹혀요 아니 오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뭐하세요 윗버스 앞에 보이게 하지말라구요 아 삽혔어요 사팠어요 오 오케오케오케 저거 와아아아 튼깨 아아아아아아악 짝보요용 아 나 왔어요 나 왔어요 짝보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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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사고를 왔어요 뺏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가지마용 가지마용 나 왼쪽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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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는사람이 없잖아요옹 짝기 그리고 안전한거용 빨리바용 아이 좀 흐흐흐흐흐흐흐흫 아니 어디 가요옹 아아 막져 다녔어 아아 빨리 가요벌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x3 아 털었잖아요 너 어떡할거에요 네? 야 다친건데 아니 어 살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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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밀지마봐요 아니 밀지마봐요 빨리 가요 얘 뭐해요? 왜 따라와요 아니 이거 고고영화에요 이거 아니 좀 더 옛날로 돌아가볼까요? 너무 옛날이에요 아니 왜 이제 꿈쩍남까지 있어요 얘네 왜 다 출보 빨라요? 아니 왜 다 엘사운드요 에스틱 꿈쩍남 누구에요? 왜 어디 있어요? 아니 꿈 야 꿈쩍남 또 어택하는 데요 아아악 부스터가 안 차요 기다려보세요 크래쉬 게이지가 없어요 조재혁씨 아 뚝가 맞았어요 빨리 뚝가 패주세요 이건 뭐에요 꼼태칸이에요 전 견바예요 이거 왜 차에 이렇게 아 왜 빼줬어요 아 아! 여기 좁은게 서져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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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포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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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니잖아요! 아니 순부만 빨라용 이제 역시 헤잇! 저 이등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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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등이에요용? 이등했어요 커뮤어어 커뮤 아 뭐야? 커뮤어어 커뮤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그분이 보고 있으면 어쩌려고용 좁바에요 좁바 발음 잘 하셔야 되용 발음 좀 잘 해보세요용 혓짤 봐가지고 SR 탈거에요용 아니 대겸용 그게 아니라 가슴 헤엑아 탈거에요 그 영상은 이 영상은 탈거에요 러시아 탈거에요 여러분이